덤벨이나 바벨을 들어올릴 때나 턱걸이에서 올라갈 때는 힘을 뺄 수 없습니다. 힘을 주어야 중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내릴 때는 힘을 빼도 됩니다. 그냥 중력에 맡기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.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내릴 때 힘을 빼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휴식을 하는 셈입니다. 그러면 올릴 때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같은 근력으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. 이것이 힘자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게다가 덤벨 컬의 경우에는 진자 운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면 최저점까지 내렸을 때의 속도 덕분에 몸 뒤쪽으로 덤벨이 약간 올라갑니다. 그 위치 에너지를 올릴 때 이용하면 힘이 덜 듭니다.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는 이유가 힘자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들인 습관을 별 생각 없이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는 것을 금기시합니다.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면 바벨이나 덤벨이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. 턱걸이를 할 때는 온몸이 빠르게 내려옵니다.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적어도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. 전문가가 잘 계산된 방식으로 힘을 많이 빼는 경우에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헬린이가 무턱대고 힘을 많이 빼면 부상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 같습니다. 내릴 때 힘을 많이 빼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근력과 근육을 키우는 기회를 날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보디빌딩에서는 신장성 수축도 많이 이용합니다. 수축이 근육에 힘을 준 상태, 즉 근육이 긴장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수축과 반대되는 상태는 근육에 힘을 뺀 상태, 즉 근육이 이완된 상태입니다. 신장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단축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. 덤벨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들어 올릴 때는 힘을 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두근이 줄어듭니다. 이것은 단축성 수축입니다. 내릴 때 힘을 뺀다면 신장성 이완입니다. 이때 덤벨이 툭 떨어질 겁니다. 힘을 주면서 덤벨이 천천히 내려오게 한다면 신장성 수축입니다. 신장성 수축도 근력과 근육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신장성 수축을 적극 활용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 수 있는 무게가 가벼워집니다.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디빌딩에서는 자세가 정확해질수록 들 수 있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신장성 수축을 적극 활용하여 천천히 내려오게 하면 자세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신장성 수축의 성장성 수축을 적극 활용하여 천천히 내려오게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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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